최인중의 괴수요 빛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였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백한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장시의 빛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같이 않으며 내가 로봇하오여 어리니 내가 가해석해져요 어리라 영원한 창문을 상급을 바라오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봇하여 어리라 내가 가해석을 서양하리라 영원한 창문을 상급을 받으시고 영원한 창문을 상급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에 바라오고 우리 집을 치유할 강릉자들이 새 풍경 주의 길이 애기하네 모든 나라의 백성이래 웬탄주의 그릇을 고생하네 우리 집을 치유할 강릉자들이 새 풍경 주의 길이 애기하네 우리 집을 치유할 강릉자들이 새 풍경 주의 길이 애기하네 내가 고맙고 너와야 하의에 내가 가이잡해 사야 말이라 내가 강릉자들이 상등을 바라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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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